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다섯 가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글을 지키고 뜻을 지키지 않음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문장만 잘 외우고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불자로서 실천 안 하는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게유를 지키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 맨날 글자로는 하는데 뜻은 새기지 않아갖고 계속 그냥 막행막식 한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글귀에만 치중하고 심오한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그 뜻을 새겨야 된다. 반대로 뜻만 지키고 글귀절은 전부 다 무시해도 안 된다. 부처님 말씀은 뭐 하나 전부 허송한 게 없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잘못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참나를 찾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거다. 불교는 참나를 찾는 종교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무화를 증득하는 종교다. 무화. 참나라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종교가 불교다. 참나를 참나라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불교다. 그런데 전부 다 참나 찾아야 된다고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거다. 달라이 라마라든지 틱나칸 스님이라든가 모든 전 세계의 불교, 학적인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거나 최상위층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서 참나를 찾으라고 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 중국 선종전서 다 읽어봐도 참나 찾는 진아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불교에서 그걸 수행한다는 법은 없다. 실아, 열매실자 실아, 참진자 진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아트만이라는 뜻인데 불교가 아니다. 보람 아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게 되면 참나를 찾는다고 보면 참나는 절대로 증득되지 않는다. 참나가 없다는 무화를 증득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세 번째, 순서를 틀리게 수행한다. 나는 최상승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율곡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구도장원공이라고 해서 아홉 번 장원급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세상으로 천재에 속하는 천재.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불자들이 전부 저한테 와서 자기가 천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빼고 불교 시청자들 빼고 그 당신이 어떻게 해서 천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최상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최상승 뭘 수행하는데? 최상승. 내가 볼 땐 네 머리가 그걸 받쳐주지 않을 텐데. 최상승의 근기는 복덕과 지혜를 전부 다 갖춰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일자무식인 혜능스님도 깨달았잖아요. 그 양반이 일자무식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분이 당신보다 세상에 살 때는 환경이 약했지만 나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분은 전생의 힘이 전부 다 갖추고 나왔고 금생의 완성만 남아있던 분이요. 너는 아니지. 저한테 하도 와서 충청동발로 가오당치도 않는 얘기를 했어서 그냥 제가 살짝 물었어요. 저희 때는 지금 수능이 예비고사였거든요. 너 예비고사는 합격했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하대쥐어 박는 소리였겠어요. 그치? 너 예비고사는 합격했어? 못했지요. 그런데 뭔 최상승이요? 돌대가리 가지고. 돌대가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틀리게 수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말법시대의 최상승 근기를 가지고 있는 최상승 불자입니다. 최상승 불자가 왜 여기 태어나? 티베트, 저 달라이라마이페가 태어나야지. 아닌 거예요. 순서를 틀리게 수행하게 되면 그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 대학원 과정 딱 로스쿨 과정 책 들고 다니면서 나는 로스쿨 책을 가지고 다니는 유치원생입니다. 그러면 넌 진짜 대단한 유치원생이다. 존경하고 싶다. 그러겠어요? 저런 빙신 봐. 그러지. 저게 제정신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저는 제정신으로 안 보이는 경우들이 내가 제정신이 아닐까 저 상대가 제정신이 아닐까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책으로 한 번씩 머리를 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퍽퍽 소리가 나면 어느 쪽에서 날까 책에서 날까 머리에서 날까 한 번 두드리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틀리게 수행함. 다섯 번째는 잘못 알고 수행함. 잘못 알고 수행하는 방법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것과 잘못 알고 잘못 알고 그러니까 향을 만들려면 향을 만들려면 향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인분 같다. 아무리 향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고 부처님. 선가구감의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수행하는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잘못 알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한국 불가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서도 맞게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많은 불자들에게 스님 지장경을 어떻게 권유할 생각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 맞는 경전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의지하는 소위 경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장경과 오바세계경이에요. 오바세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른 경전 같고는 되질 않아요. 오바세계경에 보면 제가 불자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부자 되지 말라고 아무리 빌어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 말라고 하더라도 길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법은님이 신비한 체험 이런 글을 쓰셨네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신비한 체험입니다. 작년 8월 허리를 다쳐서 안심정사 제수부공 때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법당에 와서는 한 시간 동안 약사혈앱을 정근을 하고 와서는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와서 지금까지 아무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1년 치료 시기를 잡고 나을지 안 나을지 미지수라며 했던 제 허리를 단 한 시간의 약사혈앱을 정근으로 바로 가폐를 입어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허리가 다 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네. 그러다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가 저보다 희망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잘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제 마음 속에 탐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마음 속으로 시기가 생겨졌답니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나았던 허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고 완전 작년 8월의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렇다고 그 전날에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마음 속으로 시기와 질투로 죄를 지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압불사 지장경을 읽으면 죄가 빨리빨리 온다더니 이번에는 와도 너무 빨리 오는 거였습니다. 사실 지장경 읽는 동안 제가 좀 시기하는 마음만 마음을 먹으면 오후쯤에 벌이 기다리고 있더니만 평소에 경험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제는 바로 바로바로 즉시 벌이 달려오니 그 또 다쳤던 약한 허리로 날아오는 것이었어요. 큰일 났다. 저는 저의 탐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고 가까운 철에 가서 108배 참회 기도를 하고 그날은 정말 반성하면서 지냈습니다. 스님 생각도 죄가 된 스님 스님이 생각도 죄가 된다고 하신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속 깊이 끊어내지 못한 시기와 질투를 부처님이 정신 차리게 혼내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서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부처님 백 믿고 마음속으로 참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허리가 다시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글로 표현해서 이 통증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체험한 이 경험을 불자가 아닌 사람은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하겠죠. 저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부처님이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 정말 허튼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의 탐진치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더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빨리 벌이 날라오니 정말 더 이상 한순간의 생각조차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님 진짜 복 많은 법은님이에요. 그죠? 부처님이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시 법안스님 법문을 처음부터 듣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님들도 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늘 한결같이 예쁘게 써야 되겠다고 반성해 봅니다. 아미타불 박수 쳐주세요. 제가 이런 고마운 부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어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이런 법원님들은 지장경기 부모절에 나오는 이근이 호규 이근에 들어가는 글이지. 그러니까 금생에 최대한 높이 올라가고 이분들은 그야말로 최상의 세계를 앞으로 그리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모습. 여러분들 모습.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때는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화엄경에 선남자여 너는 자신을 병자로 생각하고 법을 약으로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약으로 생각하고 선지식을 명의로 생각하고 정진하여 수행함을 병을 고치는 것으로 생각하라. 법문을 듣는데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법문을 자기 자신이 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병을 어떻게서라도 나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병이 없는데요. 지금 금방 읽어줬잖아요. 시기 질투도 질병이라고. 그런데 남을 해치는 질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질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앞으로 행운이 열리고 복이 오는 걸 스스로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경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대박나고 좋아진다면 당연히 아라고 부처님께서 권유하시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육체적으로 질병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부 다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만의가 여러분들을 해치는 것이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병자로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약으로 생각하고 약으로 생각하고 또 선지식을 명의로 생각하고 정진하여 수행함을 병을 고치는 것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보살 마살이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조건 중에서 수명이 기른 것 뛰어난 외모를 갖는 것 큰 힘을 갖는 것 높은 신물을 갖는 것 그 네 가지가 있어서 이 갖는 방법이 뭐냐면 심리적으로 시기와 질투 탐심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되는 거란 뜻이지요. 그렇게 이 불교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절대로 없잖아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병자로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은 약으로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는 선지식은 명의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정진을 부처님 말씀을 따로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남이 나 이렇게 이렇게 아파서 하면 알아들어요 못 벗어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벗어나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환자로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은 약으로 생각하고 명의인은 의사로 선지식은 의사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그 의사의 말씀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수행정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열흘 동안 태어나서 제 발로 걸어당기면서 최고 오랜 세월 동안을 누워 있었어요. 아까 어느 법원님이 26년 동안 스님 아파갖고 누워 있는 거 처음 봤다고 맞아요. 저는 처음 누워 있었어요. 수술하고 누워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처음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에서 왔냐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온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내버려 덜라고 제발 다 좀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덜라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 조금이라도 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까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건드리는데 한 열흘 동안 제가 살심해 살심해 내가 일어나면 넌 죽인다. 살심. 그거를 이겨내는데 그 대원만 전행을 누워서 그래도 눈이 떠지면 책을 한 권 다 읽었어요. 읽는데 어느 구절에 가니까 인욕바람일에 가서 딱 걸리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야 인욕바람일을 공부할 수 있고 인욕바람일을 넘어가야 네가 된다. 왜 너 요즘에 여기저기다 가는 데다마다 초코파이도 뭐가 하니까 돈 잘 들어온다며 형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는 거예요. 불사하는 데도 어려웠고 제가 다니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재물 없는 재물복이 생겼던 거예요. 거기다 계율을 지키고 오신 재를 금하고 하니까 담양에 가면 용하사라고 하는데 수진 큰스님이라고 하는 율사가 계세요. 한 번 그분 모시고 중국으로 선상방생 하면서 모시고 하는데 그 율사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불사하려면 계율 지키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계율 지킨다고 불사를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랬지. 그런데 불사는 계율을 지키는 데서 되는 거예요. 내가 계율을 지키니까 불자들이 믿어주고 또 저한테 저를 믿어주니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홍향도 올리고 시주도 하잖아요. 이분이 그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 명예도 생기고 하는데 신뢰를 쌓아서 좋구나. 두 가지가 되니까 어디 가면 전부 칭찬만 하지 저를 요즘은 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전에는 태고중 중에 홍가사들고 뭘 안다고 범언한다고 꺽쩍거리고 나와 저한테 와서 삿대질한 불자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불자들이 눈 씻고 찾아도 없잖아요. 그렇게 인욕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인욕 공부할 그러니까 제대로 그것도 세세생행 나를 괴롭혔던 마구니가 탁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니까 그래 수행을 정진하게 되면 마구니가 더 비워한다. 조심해라. 그 구절이 써있어. 그때 다 뻔뜩 정신이 들어갔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 살심을 다 사려들고 인욕바람일 이때 공부하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 마구니는 세세생행 다 따라다니면서 인욕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전생까지 전부 다 실패를 했다. 실패를 했다. 금생에 내가 열흘 동안 완전히 살심을 죽이느라고 잘 잘 버텼구나. 버텼구나. 그래서 이제 걸어나니까 몸 아픈 이유는 마음에서 아팠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육신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어차피 육신은 18살이니까 18살이니까 그래서 참 인욕바람일 수행하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그 경계에 걸리면 벗어나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법원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작지만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불안정하게 돼버리고 내가 지었던 공덕들 자체가 다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 지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화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내는 분노가 제일 무섭다. 그것은 지옥을 만든다. 바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살 마살은 몇 가지 법을 갖춰야 자신과 담을 이룩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첫 번째는 수명 긴 수명이고 둘째는 뛰어난 외모를 갖춘 것이며 셋째는 커다란 힘을 갖는 것이고 넷째는 높은 신분을 갖춘 것이며 이제 여러분들 기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목표. 여러분들이 기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 오늘 또 어느 법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인생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목표가 생긴 거예요. 뭐 하러?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가장 좋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법공양을 하기 위해서 법공양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농사를 배려놓으면 남들한테 아무리 권유를 해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해서 너 그대로 내 롤모델 삼아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수명이 길고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큰 힘을 갖추고 높은 신분을 갖추고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라 긴 수명은 인자한 마음으로 살생 대신에 방생을 하고 환경보호를 하는 데서 온다. 두 번째 뛰어난 외모를 갖는 방법은 남들에게 옷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옷과 그러니까 의식주의 옷과 그다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갈등이 심하게 되면 뭐가 하라고 해요? 가서 그분을 위해서 인등을 켜줘라. 그러면 그분이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 악업을 질려고 하는 마음이 다 녹아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왼수로 보이는 분이 있으면 인등을 밝혀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옷과 인등을 밝혀주면 여러분들이 외모도 뛰어난 외모를 갖게 되니까 굉장히 좋지. 아침에도 광주에서 온 법원님이 많은 분들이 관상이 바뀌었다고 해요. 관상으로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상이 바뀌게 되지. 좋은 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매력적이고 복력이 있고 뭔가 주고 싶고 호감 가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커다란 힘을 갖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큰 힘은 음식으로 남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은 큰 힘 힘을 갖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없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사회적 신분 영향을 높게 해준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또 내 주위 이웃을 위해서 또 불자들을 위해서 절에 와서 저는 따짐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부부 절에 가서 청소하는 친구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다섯째부터 다섯째는 재산이 많은 것이고 제가 불자는 재산이 많아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부처님이 무소유로 살아라고 하셨다는데요. 무소유로 살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한 출가제자들은 원칙적으로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소유.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졌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뜻과 글과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소유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글뜻은 없을 무자 바소 자 가질 유 자 이슬 유 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남방 물교 스님들은 개를 받으면 당신 손으로 돈을 받지 않아요. 옆에 있는 개를 받지 않은 친구가 따라다니면서 공양을 올리면 그 돈을 옆에서 받아가지고 챙겨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신 스님이 계신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습관이더라고 굉장히 불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카드로 갖고 댕겨 그러시더라고요. 카드도 신용 화폐예요. 그런데 현재 사회 구조상으로 미얀마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글과 그 뜻을 어떻게 잘 좋아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제가 꿈에 그리던 4대 재단을 만들을 거예요. 4대 재단. 구호, 국제구호. 구호 사업을 하는데 국제구호까지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자비, 희, 사, 이걸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사무량심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와 국제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 두 번째는 의료지원재단. 그런 자비, 슬플 빚자 슬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덕을 질 수 있는 재단. 비무량심에 해당하는 의료구호. 그다음에 자비, 희. 희는 문화예술 포교. 문화예술을 위한 포교. 그다음에 네 번째 사무량심은 교육 지원재단. 이렇게 자비이사 4대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일단 금년에 금년에 무술년에 이거 시범 되게 돼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한갑자 살면서 딱 터던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뜻을 두는 데는 반드시 길이 나온다. 그래서 구호 국제구호 자무량심에 해당하는 그 사업은 일단은 3월달에 미얀마 고아들 고아들 300명 수계식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200명 해주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참을 많이 해서 일단 300명으로 잘라요. 더는 안 돼요. 왜냐하면 되는데 900명 950명이 고아인데 한 번에 500명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일단 200명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30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국제구호 구호 물론 부처님 제자되는 출가식을 도와주는 거니까 다른 공덕보다 일단은 커요.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작기 때문에 금생에 일단은 가장 복력의 큰 쪽부터 일단은 해놓고 거기에 이제 되면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물향심은 구호 국제구호 사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인은 의료구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대전의 어느 단체에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필리핀 의료구호를 가신대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동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 그러면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의약품 의약품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옳다 됐다. 내가 이 두 번째도 이렇게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구나. 어제 토요일날 서울에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4월 5월 초파일 금방에 청소년 음악제를 하려고 해요. 그 계획을 얘기했더니 그 계획을 딱 짜 가져온 거예요. 문화예술 포교 지원 이렇게 짜맞추기 진짜 힘들거든요. 짜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와 되네 되네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요. 교육사업 교육사업 장학재단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전에 그 전에 고대 불자교회 장학회가 생겨가지고 거기다 일단 작은 금액 갇힌 많은 분들이 모아가지고 큰일을 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이야 차비이사 사무량심이 와인샷에 다 되는구나. 와인샷에 와인샷에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재단을 만들어서 부처님 법을 가장 멋지게 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재산이 많은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바라는 바예요. 주머니 좀 빵빵하게 채워라. 터는 건 내가 알아서 턴다. 여러분들 주머니 터는 방법을 제가 완벽하게 터득을 했어요. 자유자재로 터는 방법을 제가 완벽하게 터득했으니까 걱정하시 스님이 혹시 실수로 잘못 터러 가시면 어떡할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주머니만 빵빵하게 막대한 부자가 돼서 많은 재산을 재산이 많은 거예요. 다섯 번째가 많은 재산 여러분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섯째는 남자의 몸을 갖는 것이며 남자의 몸을 현재 금방 가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실망을 하지 말고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면 돼요. 그렇지? 요즘에는 여장부들이 많잖아요. 여장부들 남성들보다 더 훨씬 마음을 배포가 큰 그런 여장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는 남자의 몸을 갖는 것이며 일곱째는 언변이 분명함이며 언변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 잘해야 돼요. 어버버버 해가면서 부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적당히 얼버무리면 안 된다. 정확하게 부처님 법은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금생에 만난 영광적인 최고 좋은 거다. 그거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가지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인도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덟째는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중을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도 멋지게 따는 불자로서 이렇다. 너희도 행복한 방법도 있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꼭 물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거기까지는 알 거 없어 다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길이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설법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연으로 제보가 많은 것이며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법은 가서 재물로 많이 베푸는 것도 좋은데 부처님 법을 잘 설명해 주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현찰이 안 나가도 되는 방법이에요. 그죠? 되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중생은 재물을 생명가치적이기 때문에 재물이 대주문에서 나가면 생명이 줄어드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재물이 안 나가고도 가능한 방법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잘 절해주는 걸로 큰 부자는 큰 부자는 큰 부자는 바로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세요. 하세요. 하는데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법안스님의 생활본문 CD 갖다 주면 돼요. 갖다 주면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 80몰에 궁금하니까 듣거든요. 근데 가서 들으라고 맨날 책은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딱 하면 돼. 이거 들으면 채소 대통한다. 딱 한 번만 일러주면 채소 대통할 욕심에 듣는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게 있겠어 하다고 몰래 듣는 거예요. 몰래 어? 진짜네? 오늘 아침에 속초에서 오신 분이 누가 CD를 줬는데 몇 개월 만에 들어보셨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 근데 거기 들어보니까 지장경 읽으면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일이 장례식장이래요. 근데 4개월 동안 한 끈도 장례식장에 한 끈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지장경을 읽었는데 3일간 읽으니까 갑자기 네 건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이분이 안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게 해서 끌어온 건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실 분은 오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오! 진짜 다 되네? 진짜 되네. 그래서 법안수님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4개월 후에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제 토요일날 철학에도 하러 오셨는데 얼굴 뵙게 됐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설법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연으로 제보가 많은 것이며 여러분들이 재벌되는 방법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재벌 작은 부자는 여러분들이 재물 보시러 하는 것이고 큰 부자는 바로 법보시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CD 여러분들이 포교로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무료 공급하는 거예요. 무료 공급 어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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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어디 아메리칸 갓 탈렌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애를 열둘 낳더라고요. 이제 스물투살짜리부터 세살짜리까지 있대요. 그런데 하여튼 열둘 낳으려면 십 년 동안은 임신 상태잖아요. 대단하대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켰던 인연으로 언변이 분명하 계율을 지키게 되면 언변이 분명하다.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이지. 그냥 발린 말 그런 거 말고 정직한 말인데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계율을 지키게 되면 언변이 분명하게 된다. 언변이 분명하게 된다. 그래서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삼보의 공양한 인연으로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삼보를 공양한 것으로 대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얀마 가게 되면 동남아 여러 불교가 가도 미얀마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절에 가니까 어린애들이 꽃목걸이를 실에다가 꽃을 껴갖고 꽃목걸이 만들어 1달러에 사라고 사달라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어린애들이 스님께 꽃을 팔려면 일단은 저 앞에서 신발을 딱 벗고 무릎으로 이렇게 와요. 와서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냐 가보면 고 1달러 1달러나 1달러나 천원 받아갖고 빨딱 일어나갖고 가가지고 부처님 짜리 가서 공양함에다 후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야 너 맛있는 거 사 먹지 왜 그래 그랬더니 공덕포인트 싸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세계구나.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 대원만 전행을 공부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뭘 공부하게 되냐면 이 책은 육바람이를 공부하는 거예요. 육바람이. 부시, 지게, 인육, 정진, 선정, 반야 이걸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이 육바람이를 계율도 육바람이 계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상승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이 육바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바람일. 무지막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을 듣는 과정에 육바람일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법문을 듣는데 육바람일 실천한다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표현하면 현증속이라고 하는 책에 꽃과 자리를 봉헌하고 어디서나 행동을 삼가고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고 수승의 바른 믿음을 갖고 수승의 가르침을 흩어짐 없이 듣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 의문을 풀면 법을 듣는 자가 육바람일을 갖춘 것이다. 꽃과 자리를 마련하고 꽃과 자리를 마련하고 보시바람일 두 번째 어디서나 행동을 삼가며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 삼가며 절에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쉬었고 다니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집에서보다는 몸과 마음을 조심하는 마음들이 생기니까 그게 지게 바람일이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고 그러지 절에 와가지고는 집에서보다 모기 잡는 게 좀 더 어렵지요.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밟고 싹 지나가는데 어이쿠 실수로 실수로라도 피해가게 되니까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인욕바람일이라고 하고 스승의 스승의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왔으니까 소중한 시간에 말씀을 많이 담아서 가져가서 나도 이룰고 남도 이룰고 나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정진바람일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흐트짐 없이 듣고 집중해서 들어서 잘 집중하면 우리가 선정바람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가지고 왔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하다 보니까 그 보호시 지계인욕 청진 선정해서 어 이 문제는 이렇게 되겠네 어려운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그게 지혜바람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물어 의문을 풀면 법을 듣는 자가 육바람일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법문 듣는데도 바로 육바람일이 전부 다 부족이 돼 있다 금강경 보면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 대비 중 1250인구 이시 식시의 식시의 착의지발 사위 대성에서 어기성중하여 차재거리 하고 환지본 차다 여기에도 육바람일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다 들어있는데 법문 듣는 이 자리에 요것에도 바로 육바람일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육바람일에 있는 거예요 대성불교의 최종 목표는 법을 듣는 동안 어떻게 육바람일이 갖춰지는가 법을 듣기 전에 법좌를 준비하고 법좌를 준비하고 방석을 놓고 만다라와 꽃을 공양하는 보시바람일이다 곳곳에 물을 뿌리고 청소하는 등의 선한 일을 하고 스스로 불교한 태도를 삼가하는 것이 시계바람일이다 땅강아지와 개미 등의 생명도 해치지 않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추위와 더위를 참는 것은 육바람일이다 오늘 추운데 영하 몇 도 내란 추운데서 스승과 정법에 대한 삿된 견해를 끊고 진실한 믿음으로 충만해서 즐거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법을 듣는 것은 청진바람일이다 마음을 다른 곳으로 흡지 않고 집중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선정바람일이다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여 의심을 없애고 모든 증익을 끊는 것을 지혜바람일이다 모든 법을 듣는 자는 육바람일을 갖춰야 된다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데도 이러한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육바람일들이 부족되기 때문이고 남들의 그 신앙수기를 읽어드리는 것은 나도 이런 부분에서 잘해 더 잘해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어머니의 그 담낭함 그 굉장히 대단한 지혜 같아요 럭키 체인을 팔다리에다가도 해주고 두 발목에도 해주신 그런 지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지혜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남들이 부러울 때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중생인데 그러지 그런 갖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크게 깨닫고 이런 부분들에서 내 마음을 더 넓고 아름답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도반들 버부들을 닮아가면서 본인도 극락을 만들고 세상을 다 극락을 만들으니까 이 아름답고 좋은 가르침 이 아름답고 좋은 가르침 이거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그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법문은 금생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전부 다 이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금생만 살면 까지 뭐 하러 이루고 와서 오늘 같이 추운 날 배 깔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지 그치 등글등글 하면 더 좋지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잘 사는 방법 식이질투 하나 가지고도 우리 몸에 이런 변화가 오는구나 분노를 일으키니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럭키 체인을 그 두 손 두 발에 통증이 사라지고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멋저록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멋지게 부처님 말씀 담어 듣고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쫙 펼치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추간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